1. 골칫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까 뉴스 브리핑할 때 채널A 재생인 조건부 재생인 관련해서 좀 다뤘었는데 이 얘기는 조금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려고요.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 이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총장이 수사를 지시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그게 그 맥락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감찰을 하니만이 이 얘기 있다가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니만이 하다가 갑자기 수사를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한 기자? 그러니까 감찰을 거부하고 인권부에 사실 맡겼을 때부터 기능은 수사. 죄송합니다. 기능은 수사거든요. 그런데 인권부는 이런 거죠. 검사가 피의자를 혹독하게 달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어떤 수사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보는 것으로 기능적으로 됐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보면 원래 감찰을 하는 게 맞았는데 감찰부장이 감찰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인권부에 배당할 때부터 이미 수사를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감찰보다 수사가 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조금 변경이 있어요. 최초의 문제가 됐을 때는 이른바 검언유착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 어떤 그게 돼서 피의자한테 피고인한테 얘기하는 과정 협박 과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전개 과정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등장을 하고요. 그건 이제 별건으로 고소를 한 거죠?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 건하고 같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자신이 신라제네한테 65억 원 투자 얘기를 했다. 명예훼손 당했다면서 MBC하고 그 당시 제보자 X라는 사람을 고소를 하고요. 또 최강욱 당선인도 고발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시민단체에서 한 거고. 이 세 건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건이 고소고발이 되니까 이것을 감찰이나 인권부 차원에서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형사 일부에 배당을 하면서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일단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건수가 다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검언유착 부분하고 지금 고소고발된 것과는 달리.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사실관계는 같아요. 사실관계는 거기서 출처입니다. 문화방송 보도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같은데 한 개에서 나왔는 건데 한쪽은 검찰이 관련돼서 어떤 피해 사실 공표라든지 기밀루설이라든지 검언유착 부분이고 다른 쪽은 명예훼손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두 개는. 그런데 일단은 이걸 빨리 수사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중에 뒤에 두 가지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제 생각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갑자기 수사가 이렇게 되는 게 그거 아니고는 사정변경 상황이 없거든요. 감찰 인건부 얘기하다가 수사가 된 거는 고발고사 사건이 들어오면서 된 거니까요. 사건의 본류는 검찰과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어느 정도로 유착을 했느냐. 이게 이제 사건의 본류긴 한데 뒤에 두 사건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류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mbc에서 최경환 부총리 전 부총리가 부총리와 관계자들이 65억 원을 신라전에 투자했다. 투자했다가 아니라 투자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보도를 했는데 저는 그 보도가 무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 전 부총리가 저는 거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제보자를 고소한 건 조금 특이하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보통 언론사하고 기자를 고소하잖아요. 이게 좀 솔직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시간인가요? 두 개의 이 사건을 이해하는 두 개의 관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검사와 현직 기자가 메이저 언론의 현직 기자가 모종의 작전을 공유한 게 아니냐. 이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애초에 시작이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상관없고 이거는 채널A 기자가 그냥 단순히 검사장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각에서 놓고 보면 mbc의 후속 보도들이 좀 무리하죠. 최경환의 보도도 그렇고 이런 게 무리하고. 이걸 고소한 사람들은 이게 뭔가 mbc까지가 같이 돌아가는. 뭔가 그래서 윤석열 사단을 흔들려고 하는 모종의 작전이 있었다. 여기에 프레임을 걸었다. 이렇게 보는 판단 속에서 언론사뿐만 아니라 이 제보자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망설이는 모습을 처음에 보였어요. 감찰을 한 해 만에 이런 거에서 바로 결정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송선이 끝나자마자 수사 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앞서 설명드린 맥락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본인도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정면승부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사건의 속성을 어쨌든 열심히 알아봤을 텐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이 부분에서 윤석열 지금 수사를 맡은 쪽에서 서울중앙지검 쪽에서는 수사를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후자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게 두 축이라면 하나는 검사와 기자의 유착 부분. 그래서 누구를 잡니 많이 유시민 이사장이 거론됐던 부분.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보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보도. 유해선적 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보재X가 지금 등장하고. 제보재X는 또 이거 말고도 관련성이 많은 인물입니다. 유스타파랑 또 관련이 많아요. 잘 알죠.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거기 때문에 제보자랑 언론사 mbc까지 다 고소고발이 됐고.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는 앞쪽 부분보다는 앞쪽 부분은 인권부 이런 걸 통해서 감찰을 해서 확인이 안 된다고 벌써 얘기가 됐어요. 확인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두 가지가 명예선 사건이 또 최강욱 당선자의 명예선. ss은 글입니다. ss은 글. 그런 것들이 고소고발이 되니까 수사 개시된 걸 봤을 때는 뒤에 두 개의 초점을 두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뒤에 두 개는 일단 수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보고요. 그 앞에 볼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핵심은 일단 사실관계가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 검사장이라는 분과 채널A 기자와 실제로 통화를 했는지 그 여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제일 간단한 거는 이것도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검찰을 이렇게 팔아먹고 검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 그 높은 그 오른팔 누구라고 제가 말을 안 했죠. 아주 높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 말해도 돼요. 사실. 한모 검사장. 그 정도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해서 이 기자 채널A 기자의 뭐든 이렇게 통한 얘기라든지 분석을 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거짓말했다는 게.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채널A와 MBC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 개 갖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검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언론사 아니라도 이모 기자 혼자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모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이 있고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름 다행히 한동훈 검사장. 제출받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지금 양쪽 다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원활하지 않다는 건 이미 제출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장을 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또 혐의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실제 그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의지의 문제고 개시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이게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걸 갖고 현직 검사장에 대한 인신을 포함한 핸드폰을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게 윤석열 어쨌든 사단의 핵심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부담이 있을 것이고 언론사에 대한 수사 역시도 언론사가 일단 자체 진상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입장에서 검찰이 먼저 치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논리로만 놓고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우리도 언론 기관은 아니지만 언론 저도 법조도 계속 있는데 유착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굳이 이제 지금 민원련에서 고발했을 때는 협박으로 고발했습니다. 협박 고발해서 지금 아마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수사가 개시됐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검찰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또 근원적인 의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공수처 얘기 또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냥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이거는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친한 나의 오른팔을 수사를 하라는데 누가 수사를 잘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력한 검사고 법조 기자였는데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역이 나오면 통화에 자주 했던 기록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경계에 있어요. 예를 들면 20초짜리 녹취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제보자가 20초짜리 녹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기자가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지 뭐. 그런 것도 많아요. 좀 알아볼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그런 걸 보여줬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이 사안을 이해하는 두 가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나 나와도 그거 봐라. 이건 유착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런데 실체적인 진실로 들어가면 그건 그렇지 않다. 이 근거가 또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 쪽에서 수사하고 그전에 감찰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 부분이 있지만 채널A 쪽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또 애매모호해요. 대답하는 걸 보면.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자사 기자가 어쨌든 이 보고 개선이 있었을 거고 당일의 행적이라든지 그 어떤 취재를 진행했는지를 꾸준히 어쨌든 관련 보고나 메모를. 그러니까 제가 현지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정도 사안이면 계속적으로 보고를 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며칠째 지금 채널A가 답을 못 내놓고 있다는 거는 한심하다라는 걸 넘어서 좀 완전히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재승인 관련해서 어제 결정이 나긴 했는데 그 상황까지도 결정을 못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냈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존부가 걸려있던. 중요한 승인. 어차피 또 그 승인도 조금부 승인을 해줬거든요. 이게 이제 채널A 입장에서는 어떤 취재윤리의 심각한 위배되는 행동이 확인된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윤리는 이미 위배됐죠. 위배됐는데. 그렇죠. 검언유착. 이 취재윤리 위배의 문제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당통위가 건 중대안이라는 표현인데. 그 부분은 부인하고 있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부인을 하려면 증거를 갖고 부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 1위 돌아가는 메커니즘 보면 여기 뭐 다들 계시지만. 사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이런 취재하고 있다 보고 왔을 거고. 지금 이렇게 되면 그 녹취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언론사의 데스크가. 보도국장이나. 이렇게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거를 못 내고 있다 지금. 이거는 뭐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사실 있죠. 조사를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래저래 힘들어요. 검찰도 힘들고. 채널A도 힘들고. 그럼 누가 조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수사가 이렇게 게시된 거는 그쪽보다는 명예훼손 쪽으로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더 수사가 수월하기도 하고. 수월하죠. 수월하죠. 그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라는 사람을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환 가능성이 있죠. 지금 피고발인이 된 거거든요. 제보자 X가.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은 그 얘기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녹취록을 뭘 들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할 거란 말이죠. 사실은 검찰 수사라는 게 특히 검찰 수사는 그렇습니다. 생물이라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일단은 불러서 이 얘기를 하다가 다른 것들도 취합해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틀릴지도 모르겠죠. 일단 시작 자체는 저는 명예훼손죄로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어떤 보석이 있다. 그런데 최강욱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했던 게 맞는 건지 이거는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쓴 거예요.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지를 정리한 거죠. 요지를 정리했는데 그런데 워딩들이 좀 세긴 세요. 원래 본인 말투도 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좀 고발하는 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컨대. 그 요지를 일반인들이 SNS라는 거 일반인들이 이해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통하는 공간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중간중에 빠진 것들을 첨가해가지고 쭉 대사 비슷하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짓이다 이러면서 이제 고발 주셨다고 한 겁니다. 좀 사실은 조금 이거는 좀 고발 쪽에서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엉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의 손실이 있는 거죠. 가능하죠. 그럼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어쩌면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제보자 X 얘기라든지 듣고 종합해서 본인이 쉽게 풀어서 써준 거거든요. 그거만 확인되면 이게 혐의가 있는 게 확인될 것 같아요. 최강욱 당선인의 혐의가 저는 법리적으로 인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툼이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 안에 있다고 보니까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의 일부 세력들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일부 세력들과 MBC 그리고 제보자 X가 같이 말하자면 덫을 놔서 이렇게 해서 윤석열 사단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 거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죠 지금.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아니다. 지금까지 언론과 검찰이 어떻게 유착되어 왔는지를 이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아까 윤석열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힐 때 또 윤석열 수사와 조국 수사가 부딪힐 때 있었던 이 논쟁의 좀 확장선에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사건이 지금 세 가지인데 그렇죠. 검언유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경환. 최경환 쪽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강욱 당선인 쪽이 있는 거고. 이 세 가지 1, 2, 3번 중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나중에 이제 평가할 대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한길의 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지금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